어휴, 심심해. 뭐하고 놀지? 철이야, 놀자. 소라야, 마침 잘 왔다. 나 너무 심심했는데. 어, 그래? 나 레고 가져왔는데. 우리 레고 하자. 너 내가 레고 엄청 좋아하는 거 알지? 그럼. 나도 소라 너랑 같이 레고 할 때가 제일 신나는걸. 빨리 하자. 철이야, 뭐해? 어, 누나. 소라가 와서 지금 같이 놀려고. 아, 그래? 나 지금 플레이더로 음식 만들었어. 피자, 파스타, 케이크 다 만들었으니까 와서 레스토랑 놀이 안 할래? 어, 플레이더? 맞아. 나는 누나랑 하는 플레이더 놀이가 제일 재밌어. 나도 누나짜로 음식 만들어야지. 나는 아이스크림 만들어야겠다. 신나. 철이야, 너 방금은 나랑 하는 레고가 제일 신난다며. 같이 안 할 거야. 어, 어? 아, 그, 그게. 어, 뭐야? 나랑 하는 플레이더 놀이가 제일 재밌다며. 아니었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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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. 소라랑 놀 때는 레고가 제일 재밌고. 누나랑 놀 때는 플레이더가 제일 재밌고. 아, 둘 다 좋은데 어떻게 하지? 응? 철이 실망이야. 나랑 노는 게 최고가 아닌 거잖아. 나 삐졌어. 헉? 소라야, 그러지 말고 나랑 플레이도 하자. 그래, 언니. 우리 가자. 어, 잠깐. 나도 같이 가자.